0781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구길제지입니다. 구길제지 은 은 동사는 특수지 산업용지 사업부문의 제조 및 판매 등 제지 고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주로 담배 관련지 및 반지와 같은 산업용 기능지 및 특수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독보적인 생산업체로의 꾸준한 설비투자와 고품질 생산품을 실현하고 있음 그래핀계 나노소재 및 cbd 그래핀 기술을 바탕으로 초경량 슬래시 고강도 슬래시 고전도성의 그래핀 복합소재 분야를 활용한 자회사 구길그래핀 주를 설립함 기업개요 대시 각종 지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또 소매 및 수출이법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04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담배 필터용 박엽지 생산과 스테일리스 마모방지용 강판간지를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와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2018년 11월 친환경 소재인 그래핀 면상발열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구길그래핀을 설립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음 재무 대시 담배 필터용 박엽지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밀가루 배합사료 판매 증가 등에 따른 크라프트지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인권위 감소에 따른 판관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영업수지 저하로 파생상품평가 이익 발생에도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건설 투자의 확대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중포장용 크라프트지 수요 증가가가 기대되며 민간소비 회복에 따른 박엽지 경포장용 크라프트지 수요 증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5일 15시 27분 기준 장중 국일제지의 시가 총액은 2757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국일제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71위입니다. 국일제지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761만 7400일 흔세주입니다. 국일제지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국일제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6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7.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과 bps는 각각 4.75배, 45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번지억원, 4억원, 마이너스 6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83억원, 마이너스 5억원, 마이너스 82억원입니다. 국일제지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8번지 36%이고 유보율은 350.55%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8이며 전일 대비해서 32.7이 더하기 1.3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2.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4.32이 더하기 1.99%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일제지의 2023년 1월 25일 15시 2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145원보다 1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19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일제지의 종가는 2,160원이며 주가가 국일제지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일제지의 종가는 2,160원이며 주가가 국일제지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국일제지은은 거래량 44만 9천여든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79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7만 8천 배가 흔두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2천 6백이른 주, 삼성에서 4만 2천 5백에 순한 주, JP모간에서 3만 7천 9백여든 여덟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만 8천 4백 신의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13만 8천 6백 서른두 주, 삼성에서 4만 4천 여든 일곱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9천 6백 내주, NH투자증권에서 2만 8천 2백 한 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만 7천 6백 신의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2만 7천 6백 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만 7천 6백 일곱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국일 제지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